AP 투자 연구소입니다. 5월 31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등신은 모두 하락마감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나스닥종합 1.08%, S&P500이 0.60% 하락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애플과 테슬라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1분기 GDP 성장률 둔화와 AI 칩 수출 제한 소식에 대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실질 GDP 수정시는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하며 속보치였던 1.6%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실질 개인 소비 증가율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의 하락을 견인 및 물가 데이터 또한 이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상승 압력이 높았던 장기물 중심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로서 해당 내용은 무조건 증시의 악재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어지는 내용과 장기체의 반응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와중 시장의 초점은 AI 반도체로 흘러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이 생산하는 AI 반도체를 중동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의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업종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진했다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근래 들어 증시 부진에 대한 각종 시그널이 포착되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셀인 메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5월달이 끝나가는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을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국제 유가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주만에 재고가 가장 많이 감소했음에도 GDP가 둔화되며 수요 우려가 반영 및 하락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장기체 금리의 하락, 국내 증시가 이틀간 급락을 했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저가 매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강보합세로 출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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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